안되겠지? 이젠 어 잘 지내니 나는 요즘 그냥 그렇게 살아 예전보다 살만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안 본지 오래됐어 요즘에 너는 어때? 나 같은 거 이제는 별로 관심 없겠지만 그건 좀 어때 예전에 달고 살던 기침은 약 좀 잘 챙겨 먹어 고집 부리지 말고 감기라도 걸리면 넌 무척 오래 가잖아 따뜻하게 좀 입고 다녀 멋 부리지 말고 요즘 들어서 친구들이 내게 자꾸 말해 사랑을 다른 사랑으로 잊어버리라고 안쓰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해 머리가 멍해지고 말라가는 병에 걸렸다고 길을 걷다 멈춰서 한숨만 쉴 거라고 이름을 불러도 잘 듣지 못할 거라고 눈만 뜨고 있지 사는 게 아니라고 당분간 그 심장은 잠시 멈출 거라고 왜 이런 거죠? 내가 왜 이런 거죠? 아무렇지 않은데 왜 내가 힘들까요? 내가 아픈가요? 많이 아픈가요? 난 아무렇지 않죠 정말 아무렇지 않죠 모든 게 그래 네가 오늘 하루 아무런 일도 없듯 나 역시 오늘 하루도 보통으로 살아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며 말해 그러다 죽겠다고 이젠 좀 이지라고 내색조차 안하려고 정말 애쓰는데 결국 아무리 숨겨봐도 나는 역시 안돼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사랑하는 사람조차 볼 수 없으니까 오랜만에 네 생각 나 편지 한통 썼는데 그런데 마땅하게 어디를 보낼 곳이 없어 사실은 나 미치도록 네가 보고 싶고 많이 아파 너무도 힘들다고 말하려고 했어 내가 지금 뭐를 어찌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할지 너에게 물어보려 있어 정말 뭐가 뭔지 대체 정말 뭐가 뭔지 나는 어떻게 너 없인 아무것도 못해 왜 이런거죠 내가 왜 이런거죠 아무렇지 않은데 왜 내가 힘들까요? 내가 아픈가요? 너무 많이 아픈가요 난 아무렇지 않죠 정말 아무렇지 않죠 모든게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된거죠 아무 일도 없던 것 처럼 나는 아무 일과 많이 아픈가요 난 아무렇지 않죠 정말 아무렇지 않죠 모두 내 회장뿐만